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지성입니다. 니에미아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기억은 어떤 기억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역사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외운다든지 외운 기억술 고대 사회에는 기억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성서의 형성서를 보게 되면 고대 사회에는 텍스트가 없었어요. 류튼 텍스트가 쓰여진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구전으로 주로 외웠었습니다. 외운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외운 것들을 전성하기도 했었어요. 다양한 기억들이 존재하는 거죠. 전쟁과 재난과 이런 상황들은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사라진 이후에 인간의 경험의 기억이 사라진 이후에 문화적인 기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기억들은 인간이 경험한 경험과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조작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21장, 22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22장은 서로 약간은 다른 느낌의 기억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윈 이야기입니다. 다윈이 사울에 추격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윈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노업이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에 가게 됩니다. 추정하기로는 이곳이 어디냐라는 추정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른 견해를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곳에 대해서 고구학적인 발굴을 하기도 하지만 어딘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21장에서 노비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 집단이 있는 곳, 제의가 행해지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윈이 갑니다. 21장 전체를 다윈에 대한 기억인데 다소 다윈을 부정적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다윈은 도망자의 신사였죠. 그런데 다윈은 필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아히멜렉은 두려움 속에서 혼자 오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왜 여기 왔느냐. 그런데 앞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올을 버린 다음에 다윈에게 기름붐을 해주는 장면에서 다윈이 살고 있는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장로들이 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히멜렉도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다윈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이런 일처럼 상황을 진실대로다 말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고 못하는 걸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올이 자기에게 특수한 임무를 줬기 때문에 특수한 비밀 업무를 소유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았고 내가 혼자 한 이유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다른 내 종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혼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개의 빵을 달라고 요구하고 뭐든지 있는 걸 다 달라고 하는데 아히멜렉이 빵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제 빵은 없는데 내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관련된 음식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급한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빵들을 먹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결함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결함이니까 다윗이 다 성결하다. 근데 이게 진짜 다윗이 생각할 때 다 성결해서 성결했다고 했던지 모르겠는데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성결함의 문제가 나오는 이것도 진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목적 이것이 진짜 목적이었는지 배고픔이 진짜 목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골리아스에 칼이 있다고 말하고 칼을 요구하고 아히멜렉이 골리아스에 칼이 있다고 말하고 칼을 주게 됩니다. 이때 성전에 보면 에도홈의 사람인 도액이 이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1장 전체는 일부 상당히 많은 주석가들과 해석자들은 다윗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다윗이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임수 때문에 아히멜렉과 이 지역 전체가 헤렘을 사륙을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22장으로 놓으면 다윗은 22장 6절에서 23절에 사울은 이 내용을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마치 쿠테타를 모유했다는 것처럼 고발하게 되고요. 아히멜렉을 불러서 변론을 듣게 됩니다. 변론은 중요한 건 아니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무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랬더나 저랬던 이미 사울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도액을 통해서 학살을 지시하게 됩니다. 22장에서는 매우 사울을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긍정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21장과 22장은 노베 참격인데요. 사울의 지시를 통해서 무고한 노베 사람들이 학살이 학살 당하게 됩니다.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택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거짓말이 학살에 굉장히 중요한 촉발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의 학살은 사울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드러내서 1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도 역학관계에서 거짓말을 했던 부두독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는 제주 4.3 사건을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도 그런 여러가지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출판물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방송을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4.3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에 일어난 학살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한에 상당히 많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우리만의 한국 사람들만 단독 정보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죠. 그래서 미국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받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나중에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정구 수립이 되면서 여기에 불만을 가진 여러 좌익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좌익 단체들과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민중들의 반발 이런 반발과 관련돼서 일어난 국가적인 폭력 사건이 4.3 사건인데요.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유사태와 그리고 이후에 9월 21일까지 무력 충돌 전체를 일컬어서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3 사건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중산간 지역 제주도 이 마을 를 완전히 파괴 한 사건 인데요. 원래는 제14연대가 제주도에 가기 전에 여수 반란 사건에 투입 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입 된 이후에 이들은 제주도 가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연결성 속에서 더 큰 타격 을 입게 되는데요. 이 초토화 작전 초토화 작건은 이승만 정권 에 의해서 시행 되었는데요. 해안설을 기준으로 5km 떨어진 지역 적성지역으로 지적하면서 됐는데 이 작전을 처음 제안한 것은 미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약은 거절되면서 어쨌든 이 토불군이 1948년 11월부터 다음해인 3월까지 5개월 동안 이러한 전쟁 학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이 불태벌졌고 노인에서 점목이까지 남성에서 여성까지 모든 주민들을 학살한 사람이 있는데 대략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사회라는 김동준님의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학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바로 월남한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락교회 그리고 영락교회 있는 일부 집단 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집단을 서북 청년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가 여기에 관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발전한 사실인데요. 한경직은 미군적과 미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요. 일본 종교집단의 소유인 적상가학을 받아서 남한에 정착한 이런 사람들을 돕게 되는데 그래서 남한사회의 대표적인 우파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북 청년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 테러를 백색 테러를 감형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김진호가 쓴 아티클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사람 인간인들을 학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48년 11월 12월 에 천멸 명의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해겟다고 합니다. 이 서북 청년단은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 했다고 해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4.3 사건 전체를 다뤄 수 없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해방된 나라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런 학살을 통해서 물론 그곳에 처음에는 좌익단체가 있다고 하는 것에 시작되었지만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여진 학살과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는 이 4.3 제주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기억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역사를 재구성해 내고 있고요. 피해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이 세상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것이 문화적인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국가에 을 비판하거나 혹은 뭔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 1948년 이후에 여전히 빨갱이라고 하고요. 교회에 대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2단의 낙인을 찍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타인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배제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기독교의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3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혐오와 학살을 시행했던 자들이었고 그 자들의 후회들이 지금도 강화운에 모여서 여러가지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국과 사울의 이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심판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단은 멸망 당하게 되었죠. 개신교가 또 기독교가 끊임없이 혐오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타인을 배척하고 낙인 짓고 짓밟고 약자를 짓밟고 소유하고 이러한 교회 전통이 지속된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또 기독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혐오의 이런 언어들을 버리고 제조사상 사건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2024년 우리 시대에 제조사상 사건 또 광주민주화 사건 또 우리나라의 아픈 일제시대에 많은 아픔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 뭐 우리나라의 정당은 이러한 역사를 많이 왜곡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끝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